이어서 이제 서울대 기역윤형원 2차 전형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균 선발특별전형원 면접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면접은 1단계 합격을 하고 또 일부 음악대학, 미술대학은 실기평가를 하고 또 다른 책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작용이 됩니다. 일반전형 면접이랑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대 면접 검색하다 보면 일반전형의 심층 제시문 면접이다 아니면 서류기반 면접이다. 또 직윤부분 것의 지역균형 면접으로 내용들이 있는데 기균에 대한 그와 같은 면접을 여러분이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많이 준비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하면 절대 안되고 하는 부분이 서울대 기획운영원 전형의 면접 부분입니다. 평가 내용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평가한다. 학업 소양, 학업 능력. 사범대의 경우 교직적 인성 면접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복수의 면접 인원이 10분 내외로 실시된다. 이게 지금 서울대 요광에 밝혀주고 있는 면접에 대한 내용 전부예요. 불과 3줄, 2줄, 3줄에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서류 내용 확인이다. 그러면 서류 내용 확인 면접이 들어가겠죠. 서류 내용의 서류의 진위 여부뿐만 아니라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확인하겠죠. 기본적인 학업 소양,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과연 서울대에 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평가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은 면접의 형식과 면접의 내용이죠. 면접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인데 평가의 방식은 뭐냐면 서류 내용 자체를 어떻게 종성적 종합평가라는 학생부 종합의 틀에 맞춰서 평가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일부 정량화가 과연 없을까 이런 의심은 가요. 이것을 통해서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것은 서류라는 그 틀을 가지고 그리고 평가의 핵심은 학업 소양이다. 그래서 자소서 2022년까지 있었습니다. 2023학년도 자소서 유무는 다시 한 번 꼭 확인하세요.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대의 기균면접의 특성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 아무래도 충실하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하면 2022년까지는 학생부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기반으로 하겠죠. 2024학년 이후 학생들 있죠. 그때는 아예 세특 말고는 진로 동아리 이런 거를 아예 학생부에다가 상당수 부분 배제하기 때문에 더 그 서류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 좀 쉽지 않아질 거예요. 뭐 관련해 가지고서는 그 이후의 영상으로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이유 없습니다. 공통문항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두 번째 부분 것은 이제 서류 부분 것을 확인하는 건데 공통문항은 사실은 서류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면접관이 서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개방형과 같은 문항이 있고 두 번째가 확인형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별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면 좋습니다. 공통문항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당연히 뭐예요. 지원 동기 한 60초에서 90초 정도 준비하시고요. 타급 계획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졸업 후 진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장단점을 포함한 특징 그리고 마무리 멘트, 마감 멘트라 그러죠. 뭐 이 정도 준비를 해가면 돼요. 뭐 지원 동기가 일단 확실해야 됩니다. 후기에는 그거 안 물어보고 저는 학생부 확인만 물어봤는데요. 뭐 이런 후기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에 지원을 하는 학생이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자신의 진로, 자신의 특성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마감 멘트 이걸 안 물어본다고 해서 준비 안 해갈 용기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죠. 그래서 지원 동기 60에서 90초 정도 나머지는 한 60초 정도 준비하는데 학업 계획, 4년간의 학업 계획 여기에 꼭 반드시 학업뿐만 아니라 활동 계획도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로계획, 졸업 후 진로 부분과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만의 장단점을 포함한 특성, 특징 그리고 마무리 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라 했을 때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항을 준비해야 되고 개방형 문항과 확인형 문항이 있는데 확인형 문항은 생활기록부나 자소서를 대놓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이거 활동한 거 맞나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나요? 과연 이것이 자신의 진로에 또는 우리 서울대학교에 와가지고 학과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얘기해 보세요. 이와 같은 확실한 문구나 학생부나 자소서인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는 게 확인형 질문이고 개방형 질문은 선택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봉사활동 중에서 학생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봉사활동 중에서 가장 의미 깊었던 봉사활동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개방형으로 동아리 활동 중에서 교과학습에서 자신의 그와 같은 학업 역량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학업 관련 활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얘기해 보세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개방형 문제는 범위를 주어지고 자기가 선택을 해서 답변을 하는 거고 확인형 면접은 구체적으로 찝어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사실은 공통문항은 나름대로 준비를 미리 하고 가면 되고 개방형과 확인형을 여러분들이 그 많은 특히 서울대는 얼마나 생활기록부가 두껍습니까? 더구나 도서목록 같은 경우도 자소서에 쓴 도서목록이 있고 자소서에 안 들어간 도서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고2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교과목 관련한 독서활동으로 이러이러한 책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 책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부분이죠. 코로나 때문에 특히 독서를 많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 것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개방형 부분과 확인형 부분 것은 약간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개방형이든 확인형이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활동 위주로 이렇게 답변하는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이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냐 개방형과 활동형을 물어봤었을 때 시간 순서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활동, 예전의 활동, 그 다음에 그것이 현재에 갖는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미래에 서울대에 와서 공부하는 데 또는 미래에 자신의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활동 속의 3분의 1, 배우고 느낀 점 3분의 1, 미래에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지 3분의 1 이렇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떠한 문제라도 정말 규모 있게 답변하고 내용감 있게 답변이 이루어지고 답변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학업 관련 또는 진로 관련 활동 중에서 가장 의미 깊었던 활동 이렇게 개방형으로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확인형으로 이러이러한 활동이 있는데 이 활동 소개시켜주세요. 그러면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만 소개한다고요. 그건 점수 좋은 점수 못 봤죠.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그건 이미 자소서나 생기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그리고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내 실력을 키우는데 또 나의 어떤 리더십을 키우는데 아니면 나의 협업 능력을 키우는데 아니면 나의 사회성, 인성을 키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나의 학업 역량은 또는 인성은, 사회성은 미래에 서울대학교로 입학해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또 서울대 졸업 후에 미래 나의 진로 개척에 어떤 힘이 될 것인지 어떤 밑거름이 될 것인지 이것을 묶어서 완결된 발표식으로 구술 면접이에요. 말로 하는 논술식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서울대 기균 면접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잡아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부분권은 서류 내용 확인하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문제 유형은 세 가지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공통문항, 개방형 문항, 확인형 문항 그리고 답변은 규모 있게 그래서 이 부분 것은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면접 방식이나 이런 부분 것은 따로 제가 기균 면접 영상을 준비를 좀 하겠는데 전반적인 그 흐름을 여러분이 잘 잡고 대비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서울대 기회균형 전형 면접과 관련해가지고서 스팟 논술 면접팀의 팀장으로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모의 면접을 꼭 해보는 게 좋아요. 특히 기균 면접은 일반 전형 제시문 면접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했던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것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것이 10분 동안에 응축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표현되고 또 그것이 전달되어야 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서울대 기획윤형 원전형 면접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